2022년 mbc 라디오 추석 특별 생방송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함께합니다.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마지막 황금 시간대인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온전한 휴식을 나와서 취했어요. 우리 모두 다 일하는 게 쉬는 거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좀 슬퍼집니다. 상황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처럼 연휴나 지금 이 시간이 차라리 일하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 더욱더 많은 공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추석 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어떻게 잡아야 할지가 주된 화제였는데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꽁꽁 얼어붙으면서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년 전 딱 이맘때 추석 때도 저희가 경제 프로파일링을 했었고요. 맞아요. 김윤경 기자님께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방향성이 뭔가 상당히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방향성은 다른데 똑같은 건 있어요. 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불안했고요. 지금은 내리고 있어서 좀 불안하다. 불안하고. 불안한 것도 똑같네요. 이러나 저러나 불안하네요. 작년에 하여튼 이맘때 경제 차례상 때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열기가 이상 열기다. 그래서 그때 이제 6개월을 대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후보들 공약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대규모 공급을 하겠다.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공급을 통해서 이 집값을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하여간에 그것 때문에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향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만에 정말 거짓말처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금리가 오르고 있고 대출 규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었고요. 또 인플레이션도 오니까 여기에 대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좀 줄고 있고 그리고 또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심리 때문에 관망하는 매수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으로 볼 때 전주에 비해서 0.15%가 내렸는데 이 정도 내리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북이 좀 많이 내렸고요. 0.2%가 내렸고 강남도 0.1% 정도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9년 만에 올해는 하락 마감하는 부동산 가격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 때 경제 차례상 방송하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눠서 지금 이 분위기는 정말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분위기라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식의 얘기가 거의 그냥 기본처럼 대책이 거론이 됐었는데 여야 막론하고 다 그 얘기했죠. 네.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대선 후보도 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특별히 대체 나온 공급이 엄청나게 물량이 쏟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도 집값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 보면 집값의 공급량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공급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대량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공급은 그대로인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수요가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 거라는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도 그렇고 가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 수요 이런 것들까지 투자에 대한 수요까지 갑자기 얼어붙으니까 수요가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정부가 얘기한 대로 250만 원 공급 이런 공급까지 같이 쏟아진다고 하면 가격을 조금 더 하방으로 룰을 압력이 조금 더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금 전에 저희가 1, 2부 거치형 샤이킥에서 추석 민심을 좀 짚어봤는데요. 대부분 경제 얘기 하셨다. 아마 물가 얘기들 하셨습니다. 물가 얘기 가장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부동산 이야기도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김윤경 기자께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하락 경영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KB가 조사하는 것 민간 시세 조사처로는 KB 걸 많이 보는데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지난 6월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상승세가 일단 꺾였습니다. 6월에 꺾였고 그게 이제 2019년 6월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금 꺾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매수 심리가 냉각되는 것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매매 수급지수가 81.8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까지 놓고 보는 건데 102하면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1.8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팔 사람이 많다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텐데 이런 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 특히나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단순하게 호재 그러니까 기대만으로도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단단한 걸 근거로 하지 않고서도 오를 수 있었던 그런 이상 열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냉각기에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락이냐라는 것에는 이견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전고점 대비해서 내린 것을 보면 그렇게 많이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지 급락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금리 인상이 지금 조금 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2023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올해 말 내년 늦으면 상반기까지는 이런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격이라는 게 왠지 오르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아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 또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자 하다가 버텨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 많고 이게 언제까지 오르고 언제까지 떨어질지를 알면 이거 참 좋을 텐데 타이머신이라도 타고 가보고 싶다. 액투더퓨처는 알고 있죠. 네.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실까 두려웠는데 그런데 일단은 지금 수요가 주는 이유를 우리가 집값이 좀 하락할 것 같다. 그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집을 자기 돈 다 주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은행에서 어차피 대출을 받아서 그 금리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지속해서 늘어갈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수 수요는 좀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빠진다고 보면 연말까지는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미국에서도 금리 한 4% 연 4%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해놓은 상태니까 더 올라갈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그럼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냐. 떨어뜨리지는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지속해서 내가 돈을 빌려서 집을 사려고 하면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의 호재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집값이 10살이 올라갈 경기가 확 살아난다거나 아까처럼 어디에서 개발 호재가 나와서 무슨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냉각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냉각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냉각기 정도가 아니라 요새 거래 절벽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아예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 자체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저는 절벽이다 냉각기다 빙하기다 이런 표현에는 조금 신중한 편이기는 해요. 이게 거래되는 것이 많지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거래되는 것의 매매가격을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으면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아파트가 거래가 되더라도 6억 원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약간 좀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 말고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전체의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거래가 적지만 그래도 보금자리 론이라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6억 원 이하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로 대표되는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조금 거래가 좀 늘고 있다. 이게 서울에 한한 얘기인 건가요? 네. 서울 아파트 시장입니다. 전국은 6억 원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요. 일단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가 그럼 거래가 맞느냐. 그리고 그쪽도 거래가 좀 줄고 있는 것 같다고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 비중을 봤을 때는 저가 아파트 거래가 좀 강화가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의 착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 비중 중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원 이하를 우리가 서민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라고 보면. 문복도 비싸요. 그럼요. 그렇죠. 정부가 이제 대출 등에서 그나마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준 게 6억 원대 이하고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또 6억 원대 이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리의 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다른 데들은 줄고 여기는 기존에 거래되던 게 유지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갑자기 6억 원 이하의 지금 이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또는 집값이 좀 빠지니까 6억 원 이하라면 지금 사도 되겠네라는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우리의 어떻게 보자면 헌법상의 권리 주거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라갈 땐 너무 올라가고 떨어질 땐 너무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김유리 리포터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으로 추가 금리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 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7월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4%였습니다. 네. 변동금리 비중이 4분의 3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고정금리를 할 것이냐 변동금리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고정금리가 약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있지만 하단이 조금 더 고정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금리 상승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지금 낮게 내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변동금리를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것을 다들 정확하게 예측은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대출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78.4% 이게 신규 대출은 아니고 가계 대출 잔액 가운데 기존 대출 가운데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이 그 정도인데 8년 4개월 만에 가장 커진 그런 비중이라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이렇게 커진 원인이 사실 고정금리가 조금 더 금리가 높다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은행에서도 변동금리 쪽으로 이렇게 권하는 거 이런 것도 이유가 될까요? 뭐 대놓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고정금리 상품을 많이 파는 것보다 변동금리 상품을 파는 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한테 위험부담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변동금리가 많아지면 나중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뇌관이다. 이런 지적을 받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고정금리 상품 많이 팔았다가 조달금리는 높아졌는데 이걸 소비자한테서 그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수익의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택한다 그러면 굳이 뭐 고정금리로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 쪽으로 많이 가게 되고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한 0.4%포인트 정도 지금 금리 차가 나요.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 사이에. 그러면 0.4%포인트의 금리를 더 주고 내가 지금 고정금리를 갈까 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당장 이자가 좀 싼 상품으로 조금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상품을 좀 택하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금리가 빨리 오를 건 생각 못했던 거죠. 지금 이제 당장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까지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니까 0.4%포인트 차이라면 고정금리를 어떻게든 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금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치영 기자님 말씀처럼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출받으신 분들 상당한 부담이 생기겠네요. 기준금리는 당연하게 올라가고요. 지금 미국 연준도 추석 전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세 번째로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암시를 줬거든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도 0.75%를 올리는 퍼센트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금리 인상을 강행을 한 것을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한국은행도 그 금리 차이를 또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의 기준을 하기도 하지만 코픽스라는 금리를 쓰거든요. 이게 자금을 조달을 하는 금리예요. 은행들도 자금을 조달을 얼마에 하느냐. 적은 낮은 금리에 하면 그만큼 고객한테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가 있겠지만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조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15일 날, 내일 모레죠. 15일이면 매달 15일에 코픽스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6월에도 올랐었고 7월에도 올랐었고 아마 이번 달에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세고 나면 또 대출금리 오르느냐라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 코픽스 지수가 오르면 다음 날 바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되거든요.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진짜 당장 이제 며칠 뒤면 오를 거라는 예상이 확실한데 확실시 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실지 아마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자 얼마나 더 늘었어? 얘기들은 하셨을 것 같고 집값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떨어지는 추세니까. 집값 얘기하다 보면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렇죠. 비교되고. 어디서 사냐 막 이래서 보통 집값 얘기는 안 하시고 이자 부담 얘기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당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픽스 금리 바로 15일 날 반영되면 이자는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정책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실 수밖에 없다. 금리나 요구권을 강력하게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상품 쪽으로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내년까지는 쭉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받으신 분들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김치원 기자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특히 정책 대출로의 전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것이 9월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겠다고요? 안심 전환 대출이죠. 안심 전환 대출. 네. 그래서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금융 쪽으로 옮겨타는데 최저로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상승기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지원을 하고요.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8월 17일 이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이 가능하고 부부 소득은 합산해서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한 2개월 후부터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해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하니까 필요한 방법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아니면 자신이 대출을 받았던 은행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상담을 좀 하시면 되고요. 안심 전환 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한 길일 것 같아요. 무조건 갈아타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주담대가 변동금리 기준으로 9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최저가 4.09에서 한 6.33% 최고 금리가 이 정도 되거든요. 시중 5대 은행 평균 내보면 그러면 지금 아까 최저 3.7%까지 전환 대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갈아타죠. 무조건 가능하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혹시 변동금리를 대출받고 계시다면 꼭 한번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갈아타시기를 안심 전환 대출 두 전문가께서 권해드립니다.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변동금리이신 분들 빨리 정책금융 전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김치형 기자님 강조 좀 해 주실까요? 네. 일단 금리나 요구권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러우시면 그냥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사실 대출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딱 해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해서 상담하시고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안심 전환 대출도 최대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선착순이거든요. 정부가 재원을 45조 원을 재원을 해 줬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먼저 타간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여서 최대한 갈아타실 수 있는 분들은 15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기 해당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무엇입니까? 네. 전해드릴게요. 도시에 사는 주민이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향세 시행령이 확정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 시행령은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이를 전액 세액 공제하고 기부금의 30%는 농축산물 등 담내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고향세 그동안 말이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고향세라는 표현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지역 불균형 같은 것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지자체 가운데에서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전체 70%나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40%입니다. 40%? 그것도 많네요. 40%도 많네요.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늘렸는데 44%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을 기부를 통해서 살려보자. 그리고 이제 답예품으로 농축산물이라든지 지역 특산품 같은 것들을 주면서 그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도 줄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은 시행령이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 돌려받고 20만 원 내면 26만 원 돌려받는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10만 원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까지는 13만 원이 맞아요. 10만 원을 내면 세액공제로 10만 원 받고요. 3만 원은 아까 기부 상품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13만 원의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 10만 원이 넘어서면 10만 원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액이 16.5%로 줄어듭니다. 10만 원까지만 10만 원 그대로 세액공제를 해드리니까 만약에 20만 원을 했다 그러면 6만 원의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세액공제가 11만 6,500원이니까 전체로 치면 17만 6,500으로 줄어들고 그보다 더 늘어난다면 조금씩 조금씩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요. 고향이라고 하니까 서울은 고향으로 안 치나요?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수도권 저는 또 안양의 딸이라서 경기도 안양을 고향으로 고향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서울도 해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서울을 제외한 곳에다가 지자체를 골라서 고향세를 내면 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점이 그거라 그래요. 특산품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다른 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에 지방들이 재정이 열악한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취지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서울이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elt 기상은 rock and rollеров 예 zero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benim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저ども Secretary diplomacy 해석까지 매우주res . 아주 고맙습니다.